한정세를 찾는 우리 3명이 라인이 자리 잡았죠 뭐 그렇다고 하야지 자리 못 잡더라 지난주에 맨탈 흔들리고 봤지 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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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으 아 근데 뭐 좀 내려놔 지금 앞에 좀 보자 아이고, 우리 멍청이 멍청이 왔네. 아이고, 우리 멍청이 멍청이 왔네. 멍청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시키냐. 니네가 지난번에 우동우동 입고 왔는데 너무 그거 있었어. 그쵸, 재수 없었어. 나는 멍청이입니다. 멍청이 괜찮네, 멍청이. 멍청이입니다. 멍청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멍청이 원 소훈입니다. 멍청이 정영돈입니다. 이제 좀 목소리가 톤이 많네. 그래, 그래. 이제 좀 실력과 맞는 목소리 톤이고. 그전에 너무 목소리가 높았어, 둘이. 뭔가 이제 좀 같은 선상에서 대화하는 기분이 좀. 그렇지, 그렇지. 사실 진짜 경훈이 아니면 사멍청인데. 사멍청인데. 왜 이래, 왜 이래.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건 경훈이가 얘기하는 건 괜찮아. 진짜. 근데 여기 둘이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이기면 여기다가 그거 그릴 똥 모양 그릴 거예요. 웃으면서 잔인하게. 진짜. 뭐. 어디서 뭐.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